여러분은 어떤 멋진 풍경을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? 어? 초년이세요?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떤 멋진 풍경을 보고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한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강승 씨와 함께 부른 노래고요. Sunset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 Suns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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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보던 이별의 눈과 그 안에 반짝이던 파란색과 그보다 눈부시게 빛나던 내 옆에도 태어날 여의도 쏟아지던 마음과 어렴풋이 닿은 손끝에 줄까 우리의 이 순간은 아마 영원히 될 거야 깨끗한 그 맛 속도 영원히 될 거야 너의 이 순간은 무엇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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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